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고파 다 먹고 싶어 배고파 이번엔 이렇게 되면 구애줄래요 근데 차는 다시 안주네 그냥 구애만 주네 ㅎㅎㅎㅎㅎㅎㅎㅎ 이번엔 이렇게 되면 구애줄래요 근데 차는 다시 안주네 완전 보장은 향이 있는데 눈에서 구애준 뒤에가 없어? 와이퍼 없는 거 같은데 그치? 와이퍼 있는데? 있어? 네 와이퍼 있어 좀 이따 보자 그래? 지금 뭐 만질려고 하면은 뭘 못 건드리겠어 엘리베이터가 없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사고 올라가요 배고파 저희가 포토존인가 봐 여기다 여기 김만들어도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 뭐라도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 배고파는 10분만 배고파 삼겹살 차수 미소 소유 고구마 고구마 고구만두 고구만두 소유 소유 베이스 맛있겠다 오늘 맛있는데? 네 맛있다 아찔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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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서 다 클리어 했어 맛있었어? 가자 맛있었으면 됐어 순삭아가 하나만 있으면 우리 줄도 없어 타고 싶은 거 해봐 아 여기서 순삭이야 나 소질 있는 거 같은데? 이미 다 해놓은 거 먹은 거잖아 너무 좋아 가라가 아니었어 뭔가 춤추는 거 같아 이제 구방도 다 했으니까 어디 가지? 아 이거 드세요? 네 타르토 몽블랑 이거 이거 초코 레토 케이크 네 맛있어 엔산 로르카 일단 실례합니다 정말 새끼나 사는 이스라테랑 같이 들어서 응 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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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테라테 아이스가 빠져 왜 버려졌어? 버려졌어? 빠진 거 아니지? 버렸구나 원래 손금도 다 좀 떠나졌어 그렇게 세게 박았어? 어 맛있어? 아니 맛있지 마 그럼 보면 다리거려 그냥 커피라 괜히 박았네 아니야 괜찮아 완전 완전 고으면 왜 됐어 안 죽긴 하겠어 안 죽었으면 됐지 보험비 낸 만큼은 보험비 낸 만큼은 돌려 받는거지 응 그런거지 그런거지 그래 진짜 너무 예쁘다 야 근데 눈이 많이 안 있었다 그래? 그럼 방금 나 눈덩이 했는데 원래 옮기셨잖아 눈덩이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 다 눈덩이인데 빛이 없어 눈덩이? 응 우리 눈이 눈이 안쌌는데 사이가 또 있는데 사이도 더럽다고 4시간째 지금 운전하다가 도전이 안 되겠어서 편의점에 왔어요 너무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 시동이 안 뜨고 아 아 좀 쉬었다 가야겠다 눈도 오고 비도 오고 너무 힘들어 아 안전하게 오자고 거의 60, 40으로 달려있더니 여기 확실하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